필라테스로 아랫배 쏙 집어넣는 루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누워 테이블탑 자세를 취해주시고 양팔을 뻗어 손바닥을 허벅지 위로 눌릴게요 내쉬면서 복부 수축 둘 후 셋 허벅지와 손바닥이 동일한 힘으로 저항감 주실게요 넷 후 흉곽은 닫고 배꼽은 쏙 다섯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유지 여섯 후 일곱 동작의 변화는 없지만 서로 저항감을 내쉬면서 여덟 후 아홉 쉿 마지막 열 후 자 이제 시저스 동작 바로 갈게요 자 천장 쪽으로 두 다리 올려서 날개뼈 아래까지 들어 올리시면서 다리 교체할게요 자 몸통 균형 잡고 쉿 앤 둘 후 앤 셋 가동 범위만큼 내려주시고 넷 후 균형 잡아주시고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동작이 힘드신 분은 무릎을 약간 굽혀도 괜찮아요 후 자 이제 레그레이즈의 동작 바르게 누워서 양손을 골반 옆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자 두 다리 천장으로 뻗어서 자 하복부 힘으로 쉿 둘 쉿 셋 복부 힘으로 끌어올리실 거고요 너무 많이 안 내리셔도 돼요 다섯 아랫배 힘으로 꽉 여섯 후 일곱 하복부 근육의 힘으로 들어 올렸다가 여덟 앤 아홉 마지막 열 자 이제 리버스 크런치 동작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바르게 누워서 균형 유지를 위해서 양손의 엉덩이 쪽으로 위치시켜 주실게요 자 그대로 엉덩이 들면서 둘 후 자 몸통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셋 쉿 앤 맥 골반을 둥글게 말아서 하복부 자국 느껴주시고 다섯 앤 앤 가슴 쪽으로 우리 무릎 당겨 주시고 일곱 쉿 아랫배 힘 느끼시고요 여덟 앤 아홉 앤 마지막 열 천천히 후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바르게 앉아 주실 거고요 자 무릎을 골반 넓이로 세워서 팔꿈치 구부려 매트 위치 자 그대로 자 컬업을 유지한 상태 둘 둘 셋 복근의 긴장 느끼고 넷 가슴 쪽으로 당겨 낼게요 다섯 후 여섯 무게 중심을 너무 뒤로 하거나 팔에 힘을 너무 주면 자극이 분산되니 복부 힘으로 아홉 아홉 슛 마지막 열 슛 잠시 쉬어 주실게요 자 호흡 고르시고요 자 두 번째로 다시 루틴 시작할게요 자 두 번째로 다시 루틴 시작할게요 바르게 누워서 테이블탑 자세를 한번 취해보실게요 자 팔을 뻗고 자 양 손바닥 허벅지 위로 내쉬면서 밀어내면서 후 둘 자 저항감 느껴내시고 셋 복부 수축 하시면서 넷 동일한 저항감으로 동작 변화 없어요 다섯 슛 여섯 내쉬면서 후 일곱 슛 코 힘 느끼시고 여덟 슛 아홉 슛 마지막 열 후 자 이제 바르게 누워서 두 다리 곱게 천장으로 뻗어내시고 상체 한번 컬업 해보실게요 날개발 아래까지 들어 올려서 자 균형 잡고 앤 둘 슛 슛 셋 아랫다리 툭 떨어지지 않게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교차하실 때 몸통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앤 슛 앤 자 이제 레그레이즈 동작 골반 옆에 양손 위치시켜서 두 다리를 천장으로 곱게 뻗어서 자 그대로 아랫배 힘으로 앤 둘 슛 앤 넷 자 호흡과 같이 갈게요 넷 후 다섯 슛 자 복부 힘으로 들어 올릴게요 여섯 두 다리 툭 떨어지지 않게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마지막 열 자 이제 리버스 크런치 동작 가보실게요 자 바르게 누워서 자 무릎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가슴 쪽으로 당겨 낼게요 자 골반 말아서 훅 앤 둘 하복부 자극 느끼시고 앤 셋 내쉬면서 다리 천천히 넷 슛 다섯 몸통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여섯 후 일곱 슛 여덟 슛 아홉 하복부 힘 마지막 열 후 앤 자 이제 바르게 앉아서 무릎 골반 넓이로 세워서 팔꿈치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자 몸을 살짝 뒤로 기울여서 그 뒤로 슛 앤 테이블 탑된 다리 내 몸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셋 복근의 긴장 느끼면서 가슴 쪽으로 당겨 내시고 다섯 후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일곱 슛 여덟 복부 수출 아홉 슛 마지막 열 슛 앤 쉬어주시고 잘하셨습니다